체략 솔로 경쟁전 맛보러 가자 후진으로 어디까지 가요? 연막을 펴고 얘 시체를 먹어 일단 자 이제 장애물 없앴고 이건 쩔쑤다 어? 어? 맨 차 고맙다 차 배달을 맞췄데? 어어 어디 가노? 어? 아 진짜 개무섭네 갑자기 나이스 나이스 첫판 치킨 아우 첫판 치킨 맛있게 뜯었구요 일단 자 일단 어 그래 니는 내가 1대1 뜰 수 있을 것 같다 아 어 알았다 삼촌집 알았다 아 뒤에서 스톱 맞았어 아씨 아이씨 와아아아 어? 폰 뭐야 저거 오오 뭐야 cc무빙 엎 아아악 앗돼에에에에에에에잇아잇 잠깐만 아니 잠깐만 벤드 배치 망했는데요? 과칸 구한다 제발 제발 체육이었구나 아 깜짝이야 뒤에 기고 있을 것 같은데 아 차 탔어 오 뭐야 바퀴 안 터지냐 뭐야 헬기야? 아 이거 핵이다 핵이야 핵이야 이 새끼 이거 ESP다 ESP 어떻게 정확하게 내가 지나가는 거를 따라 쏘냐 아 ESP에요 이거 아 리플 보는 거 재밌어요 오케이 이거 봐 핵이야 핵이야 연마가 들어와 에임이 정확하게 따라오네 솔로 아 일단 실버 아 실버 5 나왔네요 아 아까 전에 세판 안 날렸으면은 이거 이거 지금 17 59 29 이거 이 세판 때문에 근데 이제야 비로소 조금 뭐라 해야 될까 좀 안정감을 되찾은 것 같거든요 확실히 일반 그냥 솔로보다는 훨씬 좀 변수가 많네요 이거 뭐야 뭐하는 놈이야 이거 또 또 그 위에 어떻게 쓰냐 넌 뭐세요? 뭐하는 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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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박으로 가즈아 저기 하나 발견했고 하나가 어디냐 하나 둘 셋 아 얘 초갈도 없었네 얘네도 뭐야 바이바이 내가 먼저 나갈거지 롱 아 이 바다 아 이 바다 아 이 바다 바퀴 터졌는데 바퀴 터졌는데 잘가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내일 오늘보다 좀 더 일찍 오겠습니다 점점 와우씨 자 가보겠습니다 와우씨 빠이소 집에 있는 데가 이쪽 눈선 올리면 골차 아프기 때문에 바로 돌려 보겠습니다 배타고 왔어 대단하다 야 나 저거 먹으러 왔으면 큰일날거 안 돼 와 뭐니 일단 골드 나이스 일단은 한번씩 질게임해요 이거 하다가 이게 고정 컨텐츠고 오오오오 아 알아 알아 알았다 오 뭐야 아니 여기 고차도 살아있어 왜 아 진짜 저기 신집 1번집 먹으면 대박인데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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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화염병 3개 3강 5개 그동안 이제 이 친구가 얼마나 딜달을 하는지 나이스 이거 진짜 느낌 왔다 드디어 얘는 나만 보다 어 왔어 왔어 박을 거야 너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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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야 일단 무조건 나 움직 안 움직일 거예요 절대로 얘 생각하겠지 어 저긴 아까 저기 있는 건데 얘 죽었나 왜 안싸우지 뭐야 근데 2층집에는 진짜 어리둥절하겠다 와 저놈의 지금 머릿속에는 과연 내가 어 왔는데 어디랑 싸우다가 죽었나 아니면은 대체 어디서 정보를 하길래 안 들키고 있는거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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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니 뭐야 아 하네 이제 저희 과일 저기 어 잘 키워가지고 이제 수확을 좀 하려고 하는데 어 갑자기 태풍이 불어가지고 과일 다 날라하게 생겼네 아직 안 죽었어 아직 안 죽었어 사망했습니다 라고 안 떴어요 뭐 근데 네비태가 이제 발소리 들었을 거 같은데 로봇상에다 형디 하로 형디 형디 니 지금 좀 시험시험 못하니 뭐라노 또 자 랩 긴 랩 어 랩 정 랩 엌 와 와 진짜 변태같은 놈 와 아니 뭐야 이거 어때 진짜 소스피드 내려갈 때 빠르다 어어어어어어 와 역광 지렸는데 아니 아니 이게 말이 돼? 아 이걸 못 이긴다는게 말이 되냐고 아 얘 못 못 맞았구나 아 여기서 개피치고 이건 진짜 지는게 말이야 이건 우리 할머니 아 왜 할머니가 오셔도 잡는건데 여기서 삥을 쳐 이게 어떻게 못 맞냐고 어이 젠장 와 얘 심장 삥 맞고 다 죽였어 아 얘는 왜 어떻게 야 너 핵이지? 이거 핵이다 핵이에요 핵 자 삥 먹었어요 하 이렇게 운이 좋은 남자를 봤나 아니 솔직히 핵인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진짜 운이 그냥 더럽게 없네요 와 얘도 어차피 그 당연히 죽는 각이니까 죽기 아니면 살기로 이제 쏜건데 우리 이순신 장군님 말씀이 하나도 틀린게 없다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저는 살려고 했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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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너가 나의 제물이 되어라 전판을 만회할 아 그래 지금까지 있으면 진짜 말이 안되는거야 나를 마침 도와주는 모래폭풍 제발 어어 안 돼 안 돼 선생님 오토바이라 일단 겁나게 빨라요 으악 너 너 너가 왜 여기 차도 안 끌고 뭐해? 아니 아니 차가 창고 앞에 고차도 있었고 앞에 피트도 보이는데 얘 뭐해? 네 일단 점수는 35점이나 올랐네요 1킬을 밖에 못했는데 제가 봤을때도 이렇게 티어를 올리는건 좀 무의미한거 같고 예? 우와아 처음 봐봐 예? 아 실화야? 그렇지 휴 어 맞니? 어 맞니? 아 어 어 은 어 으 으 으 들어가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우 내 차 어디가 내 차 어디가 아 일단 플래 나이스 플래티넘 이렇게도 올라갑니다 여러분 자 지금부터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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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마 나도 경찰차다 진 앞에 어딨어 들어와 아 잠깐 샀다 하자 준비다 했나 준비다 했나 미 미안하다 지게 내린다 쟤 써클 너무 좋잖아 이 자석이 이거 판자 들고 판자 ptsd 우아 뭐야 이 에이틴기 쟤다가 아 이거 쏠때 저 뒤에서 어 안 들려 차 소리 안 들려 아 안 들려 특히 기차 소리까지 겹쳐가지고 와 대단한 놈 이러고 있다가 그래 아니 애초에 차가 여기는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뒤에 온 놈이 나한테 힌트를 준거야 다시 하러 타고 왔다가 쿠페로 바꿔서 가는건데 그걸 내가 힌트를 못 알아챘다 와 봐봐요 저 뒤에 다시 하러 오거든요 어 얘가 어 뭐야 쿠페가 여기 왜 있지 이걸 차를 바꿔 바꿔 타 그 와중에 스킨도 있네 얘를 내가 쏠게 아니었어 와 레전드다 진짜 진짜 레전드다 지금부터 뭐 계속 흐름 잘 타면은 뭐 플레이 까지 찍을지도 예? 맞아? 여기 뭐 뭐 어쩌자는거야 이거 잠깐만 빨간색 세모난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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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요? 여기서 옥상집 아무거나 하나 먹자구요 아무거나 하나 먹자구요 우와 처음 와봐 어 대박 아 대박 근데 너무 뭔데? 야스 아 다 걸치긴 한데 아 아 다 걸치긴 한데 아 아 아 아 어 이거 맞아? 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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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강 준비 끝 하강 제발 갈 수 있냐 이거 좋았어 라이코스 좋았어 라이코스 좋았어 라이코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등간기 안 돼 낙하위 야ви 비에 있다 비에 있다 아씨 아씨 예? 아찔 괜찮아 자기장 가방 있어 꼭대기 다 잡아 아 이건 못이긴다 근데 사기자리랑 아 얘 일부러 아까 밟고 올라간거구나 다리미까지 들어갔어야 됐다 아까 그 팁 좋았습니다 딱 그 낙하산 탈수있는거 올라가가지고 개꿀 오케이 뭐 나쁘지 않아 이러면은 일단 박는거 기다려보겠습니다 하나정도 박을수도 있거든 그냥 왔다 아까 그 쿠페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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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툭 삼툭 야오미 썩을 채웠구요 자 여기 골 들어가기에는 솔로라서 좀 빡셀라나 아몰랑 자 주 Savings 억 아 이거 나도 다시 해보자 이거지 아 그래 아니 너 뚜껑 맞는다니까 왜 자꾸 나를 쏴 저게 미쳤나 진짜 저기요 1번에서 다 쏴요 아 연막 너무 낭비했는데 1번이 5판 나오는거 쏴줄거고 저 드라구가 얘 뒤에 있는 애가 좀 아 제발 아 진짜 아니 진짜 아니 그 다음 내가 매치 진행중입니다 오케이 아직 안죽었어 안죽었어 나 얘 나 죽은줄 안다 너 너 뒤졌던 쓰레기 같은 쫌 빠는 승리야 나와있어 미쳤다 여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이스 치킨 좋았다 유튜브 꽉 나이스 와 아니 이걸 먹었다고? 와 이걸 먹었어? 와 진짜 나이스 와 점수 많이 올렸다 자 2750점 치킨 미션이었는데 죄송합니다 누나 선입금 먹튀할게 갔다와서 치킨 먹어보도록 할게 아 고맙다 경찰차는 좀 무섭지 말입니다 탈 수 있냐 내가? 탈 수 있냐 탈 수 있냐 탈 수 있냐 탈 수 있냐 어디가 탈 수 있냐 탈 수 있냐 탈 수 있냐 좋았어 스톰트 좋았어 탈 수 있냐 탈 수 있냐 아니 또 잠깐만 이거 또 설마 거기 아니죠? 탈 수 있냐 비상후출을 무조건 타야 돼 진짜 이거 개부럽다 아 저기까지 못 가겠다 아씨 일로 가자 오케이 여기 뭐 올라오는 자리지? 오케이 나이스 어디야 지금 와 가운데 들어왔어 가운데 들어왔어 나이스 에라 모르겠다 고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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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았다 응 수고 들어왔어 들어왔어 가운데 왔어 요 자리 어때 자리 개꿀인데 어 아늑해 오 좋아 근처에 소리 나온다. 자 일단 최대한 탑10까지만 들자. 첫 번부터 레전드 그래 얘였어 얘였어 너였구나 와아아아 나이스 38점 그러지 마라 너 저기 어디 어? 이런쓰 총이 안나왔다 총이 안나왔어 와아 아니 내 차 잠깐만 나 그럼 차 없는거 아니야 이제? 야 왔다 차 가지고 왔다 나의 차배달 쿠팡 왔다 왔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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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연하라 놀랍겠다 진짜 미안해 쓰미 마생 쓰미 마생 뭐 빵빵 왜 뭐 어쩌자고 빵빵거리는데? 어 패기에 도망가죠? 뭐야 여길 안 냈다고? 와우 샷건이었어 큰일나뻔겠다 이거 맞네 아이씨 잘못갔다 아이씨 잘못갔다 아이씨 잘못갔다 아이씨 잘못갔다 쇼부다 오 접수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이씨 어? 저기 수리탄? 그럼 저기 둘이다 창고가 이거 오른쪽으로 빠졌네 역시 역시 절로 빠졌어 나이스 치킨 어우 좋았다 나이스 나이스 퇴근 나있다 42점 까지 어우 한방이 1830 스피셜 오완 스컷? 와 진짜 깜짝이야 야 야 진짜 깜짝이야 봐봐 부키 좋지? 부키 좋은지? 고장에 뚜글 끌고 와 진짜 얌살땀들 야 여기 얌살 진짜 많이 온다 근데 미쳤다 나이스 나이스 저기 있었구만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후보가 많이 줄었구요 그렇지 카우파 소리 놓치지? 안을꺼에요 나이스 퇴근 나이스 퇴근 좋습니다 2연치 좋습니다 2연치 좋습니다 2연치 아 아 아 아 아 아 자, 옆에 있는 친구는 뭐하세요? 뭐하세요 넌 나이스 치킨 깔끔했습니다 와 이걸 치킨 먹었어? 다섯판 동안 11 17 21이야 오늘 조금 느낌 오나? 또 여기 줬네 아니 말이 되나? 와 진짜 나 첫판에 리톤 완전 안쪽에 또 엔딩이 여기 엔딩 났었거든 아까? 나 3등 했는데 아까 첫판 또 저기 줬어 어 뭐야 야 아니 핵이야 핵이야 제발 아 진짜 핵이다 진짜 제발 나무 굿샷 마이스 샷 자 준비하시고 누군가 야 야 아 제발 아 뭐야 밑에 있었네 아 여기 있었네 얘 아 존버한 거네 좋았다 지금 사실 4일차 만에 실버 5에서 다이아 4까지 이거 5일만에 마스터 찍기 컨텐츠 한번 될 수도 있겠는데 항상 그냥 동선에 따라서 보통 이제 원이 이렇게 비행기 동선에 따라 걸치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그 주변에 제일 좋은 집을 찾아 거기가 꼭 중앙에 걸치지 않더라도 버틸 수 있는 집 거기서 시작하시면은 아무래도 좀 순위를 높게 가져갈 수가 있죠 저도 좀 찾아봐요 뭐야? 그렇지 아... 첫 번째 거 먹었네 아 두 번째 거 안 들어왔구나 바보야 삥 하나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아... 까비 두 번째 핏 먹었으면은 화염병으로 바로 화형식 바로 이제 다이앗 3 찍고 오히려 지금은 이게 더 빠를 수가 있어 전략적으로 나쁘지 않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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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되면 위에 빠지고 또 여기 라코 이라인이나 어쨌든 나는 이제 왼쪽으로 가자 나중에 천천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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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해외와 함께. 어그는 좀 쏘는거 같으니까 어그를 좀 쏘는데? 야 거기 아니 찰이 안나왔어 순간 아... 엄지버튼이 안누려졌어 아니 아니 안내려진다 아니 잠깐만 좌석 바꾸려고 그랬거든요? 이거 지금 지금 잘못했다 얘도 죽었네 아 이거 진짜 잘못했다 잠깐만 나 방금 어떻게 죽었어요? 당장 자 분명내로 정말로 어희끌어 아하하하 홀리 포킹 쉣 친구가 이미 있었어? 우리ikes 훌륭한 tags 5 5 어, 저 앞에 하나 있나보다 뭐야, 슬카스 잡은 거야? 아니잖아, 슬카스 있네 아, 진짜 아니, 봐봐, 얘, 얘 뒤에 여기 있는데 지금 112매치 했네, 누가 111 좀 신고 좀 여기 싸움을 위해서 끝나고 얘가 아까 마지막에 저한테 슬카스 저한테 죽은 애죠 얘가 웃긴 게 나만 보고 있어, 뒤에 지나가는 거 안 보고 바로 뒤에 지나가는데 나만 봐 아니, 같은 클래즈라 그러는데 이거 티밍이네, 이 새끼들, 이거 와... 와... 튀어 올라갈수록 티밍이 있다더니 진짜네 여기서 봐봐요, 그러면 봐봐 얘네가 이미 같이 이 자리를 다 쓰고 있어 이렇게 둘이 같은 클랜 달고 이렇게 분리하면 바보더라 뭐야, 얘 차에 누구 한 명 태워서 오는데? 뭐야? 얘? 얘? 얘네 다른 애거든요 와, 얘네 단체로 티밍이네 제이, 제이, 제이 엔 비에이, 제이 엔 비에이, 제이 엔 비에이 와... 아... 아... 어... 어... 와, 이 녀석... 어... 남은, 남들이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얘네봐봐 하나 둘 셋 넷 네명에서 팀이 하고 있어 스쿼드네 와 소름돋았다 나 왜 안 쏘나 했네 소름돋았다 바람 multimedia 이리였습니다 아아아 얘는 왜 갑자기 쫓아왔냐 또? 설마 친구 아니지 또? 야 얘 개피아 개피아 해갖고 온 거 아니지? 상대방 왼각을 이용해서 오른쪽으로 건너주면서 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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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 좋고 어? 구름 좋고 나이스 아? 아니 뭐야 언제 올라왔어? 아까 없었는데 아 나 진짜 돌이겠네 하하하 오늘 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어깨 차 있고 프스키 나이스 치킨 형 미션 이맘반부터 줘 와 38점 이거야 아이고 부약평 그렇지 야씨 한 대가 아 다 왔는데 와 반 피웠는데 아 얘를 빨리 정리해서 써야되는데 아 발소리 잘 못 들었어 아 와 17점이나 떨어졌네 와 실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더 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와가지고 마스터 짓기 힘드네요. 다이아 1부터 내일은 진짜 찍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니 아니 아 잠깐만 또 바보같이 아 이거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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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이스. 그게 너의 선택이다. 이길 수 없는 걸 알고. 야 근데 언제 저기까지 갔냐. 그렇지. 3, 4, 5, 7. 좋았어. 3, 4, 4, 승패스! 3,484점 진짜 한걸음 남았다 한판 잘하면 갑니다 마스터 코앞이야 제발 아 저거 이상한데 저거 아 뭐야 얘 아 안돼 아 이때 베릴로 긁어소야되는데 괜히 오버한다고 단발 강클 씨 핵이네 이거 핵같은데? 삑맞았는데 이렇게 쏜다고? 방금 삑모션 아니었어요? 그냥 긁은건가? 내가 정확하게 개핀걸 알잖아 와 이것도 얘 발맞고 분명히 터졌거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삑막는 모션을 얘가 한단 말이야? 무조건 맞았단 말이야 이거 봐봐 맞았잖아 정확하게 내 쪽을 다시 에임을 돌려 스읍 야 이건 조금 의심이 생기지 않아요? 이거는 내가 핵무새가 아니라 삥을 분명히 뒤빙이라도 이 정도면 한 3초 정도는 눈이 뭐라야 정상이던데요? 제꺼 보면은 갑바만 다 까졌어 이게 갑바 핵일수도 있다 이거 잠깐만 이거 검색하면 검색해봤자 뭔 의미가 있는지 내 점수 떨궜는데 씨 점수를 보상해줄 것도 아니고 아 쩔쑤다 그래 벌써 퇴근할 생각하면 안되지 그렇지 아 18점 올랐네 괜찮아 어차피 딱 커트라인이 15점이에요 이게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보니까 15점 밖에 안되게 해놨더라구요 그러니까 떨어져도 가장 적은 점수가 15점 올라도 적은 점수가 15점 괜찮아 그래도 감자코에 봐봐 1 3 6 7 1 3 3 20 이거 하나 빼고 봐봐 이거 봐봐 지금 플러스 도배 했잖아 형 사진은 괜찮아요? 여긴 여기 진짜 지우기에 나 빨리 탈출할게요 제가 먼저 핵이네 이거 핵이다 아씨 잠깐만 아 진짜 말도 안된다 아 아 봐봐 봐봐 이거 핵이야 핵이야 봐봐 에임 따라가는거 봐요 자 조준핵 아 아 쓰레기 같은거 자동 조준 핵이야 봐봐 아 아 진짜 아 폭 이거야 안 죽냐 핵이야 핵이야 아 아 봐봐요 안보이게 제가 있는데 벽 쪽에다가 총알 박히는거 봐 봐봐요 아 수류탄 짧았구나 아 너무 아쉽다 3415점 봐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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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그래도 진짜 오늘이 제일 굴곡이 심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처음에 두판으로 흐름 잘 탔다가 갑자기 어 한판 어 큰일났네 괜찮아 한판 정도야 어 두번째 29점 나갔을때 성나갔고 살짝 살짝 나갈뻔 했고 네 번의 마이너스로 인해서 이제 완전 탕진될뻔 하다가 여기서부터 반등 플러스 19점 플러스 37 29 18 17 37 와 치킨 그래도 그 와중에 두 번 뜯었어 사행히 결론적으로 오늘 봤을때 후반부부터는 어 사실상 해가 아니면은 여기는 멘탈이 좀 깨져서 그런거 같고 판단이 좀 느렸고 진짜 해가 아니었으면 마이너스 없었어 여기까지 와 지금 침 틈 뱀뱀 이낙 그 그리고 그 또 그 그 그 그 그 아 아 지금 차가 안멈쳐 아 제 마지막에 제 모.. 알몸인데 아아 뭐야 잠깐만 얘네 좀 이상하네 마지막에 왜 알몸이지? 26점? 치킨 먹었으면 37점 먹었을거 같은데 아깝다 아 1킬 밖에 못해가지고 16점 밖에 안올랐다 2등했대 아 일단 다행히 점속 올라갔습니다 그래도 자 2킬 먹어서 다행이야 나이스 그래도 야금야금 점속 올라가고있다 앞으로 가중해야재 맞죠 자 성당에 없는거 같으니까 야무지게 아 이거야 이게 샷건이야 아 서글 튀었네 자 지금도 고민해봐야돼 지금도 샷건을 들고 갈것인가 자 지금도 샷건을 들고 갈것인가 sub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0일만에. 어? 나이스. 마스터 드디어 달성. 와 정확하겠다. 3,500점. 와 길었습니다. 10일만에. 마스터 성공. 나이스. TV VIP님 별풍선 300개 코맙습니다. 아이고 VIP형 300개 감사합니다. 표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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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물결표. 점수 또 올려가지고 3,485점. 근데 또? 노 박고 줘주네. 응 아니야. 그래갖고 두 번 무너지고. 아 오늘은 시작. 오늘 바로 시작하자마자 3등, 2등, 7등, 3등. 나이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